어떤 영상이 있나요? 청약 조금 고민이 되겠는데 다듬기 네 청약이 너무 좋아서 다듬기 지방 애써야는 방법 선관 잘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무소분이죠 잘 안 씁니다 이게... 제가 무소분증에 써가지고 어차피 한 번 뜰 거라면 스카이다이빙 왜 해야 되죠? 도대체? 근데 사실은 스카이다이빙은 삶아서 한 번은 해보고 싶겠네요 한 번 한 번 근데 번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웨트한 걸 못먹어요 저는 스웨트한 걸 못먹어요 아... 네... 아... 참나 근데 왜 그래? 하하하하